자 5번 코트 28번째 경기 5번 코트 28번째 경기 베테랑 정미앤 김연희 자 베테랑 정미앤 김연희 자 5번 코트로 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분내로 출전 안하시면 집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6-0-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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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코트 28번째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코트 28번째 경기를 진행합니다. 9번 코트 28번째 경기 소텍스 네타시오 김정훈 정천일 선수는 9번 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코트 28번째 경기 소텍스 네타시오 김정훈 정천일 선수는 9번 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코트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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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9번 코트 28번째 경기는 폐회식이 끝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코트 28번째 경기는 폐회식이 끝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트는 지금 하고 있는 경기까지만 진행합니다 새로운 경기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에 자 심판님들 게임 끝나신 포트는 내려오세요 게임 끝난 포트는 심판석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게임 끝난 후에 게임 끝난 후에 게임 끝난 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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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